어제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적의 대형 화물선이 거친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11명 가운데 9명은 구조됐지만 8명이 숨졌는데 한국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어제 초속 20m 돌풍이 몰아친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 약 980톤 아크릴 산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우리나라 선적의 운반선이 어제 오전 이곳에서 전복됐습니다. 높고 거친 파도 때문에 운항을 멈추고 닫힐 내린 채 바다 위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일본 해상보안부는 헬기와 선박을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섰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 위에 떠 있던 선원 9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1명을 제외한 8명이 결국 숨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선원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명은 실종된 상태로 일본 당국은 헬기의 정찰기까지 추가 동원해 실종자 2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지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선원 가족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감사합니다.